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지난주 안녕이들 보내셨습니까? 아 요새 막 온통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엉망입니다. 지난주에 일요일날 경마가 취소가 됐죠. 마사의 방역작업을 한다고 아무튼 우리 경마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엉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잡혀가지고 빨리 좀 조용해져야 되겠는데 아무튼 좀 빨리 없어지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어디 다니실 때 마스크 꼭 챙겨갖고 다니시고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뭐 경마가 취소되고 쉬는 건 쉬는 것들에도 조철스타일은 달려야죠. 특히 뭐 경마도 이렇게 안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이런 컨텐츠 좀 올려 드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도움되는 이렇게 좀 한가하실 때 경마 안하고 한가할 때 여러분들이 좀 듣고 도움이 되시라고 또 오늘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철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좀 듣기 싫은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 맞다 아 이러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마 좀 알고 합시다. 알고 합시다. 경마하는데 뭣도 모르면서 하면 돈만 일잖아요. 그래서 경마에 대해서 좀 뭐 알고 좀 하자 이런 의미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방송 조철스타일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경마 팬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경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또 경주마 마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들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이 경주 끝나면 뽁 하면 이런 소리들 많이들 하시죠. 야 저거 기수 저놈 안 갔네 저놈 빼먹었네 야 저거 없네 아니면 야 맥조 조교사 저거 완전 양아치네 빼먹네 등등 이런 말 하는 분들한테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안 갔다 빼먹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중에 혹시 한 번이라도 정식으로 말 타보신 분 계세요? 말 잔등에 앉아보신 분 계세요? 말 잔등에 앉아가지고 이 경마 경주할 때 제일 빠른 속도가 뭡니까? 습보 습보 갤러핑이죠 갤러핑 갤러핑은 고사하고 하다못해 속보 걸어도 좀 빠른 걸음이죠? 속보 아니면 따그닥 따그닥 천천히 뛰는 구보 속보 구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달려보신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말 한 번도 타보지도 않은 분들이 그렇게 말에 대해서 아는 척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거 갔다 안 갔다 말 한 번 못 타본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알아요? 남들한테 들으니까 기수가 그냥 고삐 땡기는 것 같으니까 안 갔어요? 고삐를 왜 땡기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분들이 그런 말들 많이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우리 예상가들 중에도 일부 그런 예상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추천한 말 못 들어오면 저거 안 간 겁니다 저거 빼먹은 겁니다 그런 예상가들한테도 한 번 물어보세요 니네들 말이나 한 번 타보고 그런 얘기하냐 한 번 물어보세요 대한민국 예상가들 중에서 전직 기수들 빼고 말 탈 줄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조철이 말고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해요 제가 아는 후배들 한 두 명 정도 제가 아는 후배들이 있어요 조교보는 친구들 중에 그 나머지는 날의 말자 그냥 보기만 했지 앉아본 예상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예상가들 중에 또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어요 심심하면 말이 끌렸다 저거 원래 없는 건데 어떤 예상가가 아 오늘 요번 경주 3번은 승부의지가 덜덜합니다 없습니다 안 갑니다 예상해놨다가 그 말이 들어와 그러면 심심하면 하는 말이 끌렸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 끌리는 게 뭔지 아세요? 걔네들 하는 얘기가 기수가 바지래서 그거 제어 못했다 그래 기수가 돼갖고 그거 하나 못 잡냐 그래 여러분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세영이가 문세영이가 글로벌 캡틴이라는 말을 갖고 외곽 차엔 빠가씹게 해가지고 물 먹으러 갖고 못 들어왔죠 인기 단승식 1.1배짜리 부러졌어요 대한민국 리딩자키 문세영이가 말을 못 타서 그게 끌리고 제어 못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세영이가 말을 못 타서 낙마하고 쇄골뼈 부러지고 병원 희세지고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경마 레이스 중에는 여러가지 돌출 변수들이 있어요 그 돌출 변수 중에 또 지난주인가요? 김용근 기수가 탔던 우리 우리라는 마필이 인기 1위로 팔렸는데 못 들어왔어요 그 우리라는 말에 대해서도 말이 이렇뿅저렇뿅 많았어요 나 조철은 우리라는 말을 약하게 봤기 때문에 그걸 뒤로 돌려놓고 승부를 한번 보자 메인 승부로 들어갔었어요 그건 뭐 조철은 뭐냐고 그잖아요 그 말의 능력을 그렇게 과인기 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들어갔던 경주인데 일부 그 우리라는 마필을 추천했던 예상가들 아니면 그 우리라는 마필에 베팅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우리가 빼먹었단 말이에요 안 갔단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합바지라는 겁니다 원래 복귀라는 거는요 내가 추천을 했던 그 말을 보는 복귀는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라는 말을 추천을 안 했던 사람들 그 우리라는 말에 베팅을 안 했던 사람들이 보고도 야 저거 진짜 안 갔네 빼먹었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게 객관적인 시각의 복귀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눈깔이 내 눈깔 눈깔이라 그러면 좀 상스럽나요 내 눈이 동태 눈깔이다 이런 말 하기는 싫고 쪽팔리고 내 실력이 부족하다 하기는 싫고 괜히 남 핑계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얘기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낙마한 거 보고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 가끔 있죠 저거 일부러 떨어졌네 야 안 가려고 나오자마자 떨어지네 이런 분들이 있죠 참 그런 분들 진짜 정말 하면 안 돼요 그런 양반들이 말을 한번 타봐야 돼 진짜로 어떻게 해서 그게 떨어질 수밖에 없나 또 사행 안쪽으로 슉 기대고 바깥쪽으로 쫙 물먹으러 가고 그런 거 보고 야 저런 XX같은 놈 기수가 돼가지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말타는 건데 그것도 못 잡아 하는 분들 끌리는 거 아까 얘기했죠 제가 저거 그것도 하나 끌리는 거 제어모네 골절이 있어요 골절 지난주인가요 토일 11경주인가요 사바킹덤이란 마필이 있죠 쫙 가봐가 다리 부러졌어요 오른쪽 앞다리 그 골절돼 골절돼서 기수 낙마하고 말 쫄득쫄득 하는 거 보고 그 마음 아프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거 보고 야 저 정도 부러질 정도면 조교 때 훈련 때 다 체크를 했어야지 뭐한 것들이야 저놈들 이러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하죠 또 하나 진짜 이거는 골 때리는 건데 달리다가 곧비가 끊어진 경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게이트문 탁 열렸는데 곧비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곧비가 끊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죠 말 시속 속도가 경주만들 달리는 속도가 60에서 80km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하는데 갑자기 핸들이 없어졌어 자동차는 옆에 문이라도 있지 나는 옆에 문 없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문짝 없는 자동차에 핸들이 없어졌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그거는 목숨이 걸린 거예요 목숨 그걸 가지고 욕을 하고 장구 소홀 정비라 그러고 그렇게 곧비가 그러면 출출 안 시켜야지 그러고 곧비가 끊어지니까 기수가 어떠겠어요 당연히 어쩔 줄을 모르지 이건 나 죽은 것 같아 막 말 갈기 잡을 거 갈기 밖에 잡을 데가 없어 갈기 잡고 어쩔 줄 몰라서 있는 거 보고 낄낄대고 웃는 사람들도 봤어 내가 진짜 그런 사람들은 경마하면 안 돼요 왜 내가 말이라는 동물에 올라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간 소리들을 한다 이겁니다 그 왜 조철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조철의 유튜브를 보든 다른 방송의 유튜브를 보든 이런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은 아직 초보이신 분들이 많아요 많이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알고 내가 차곡차곡 지식을 쌓아놔야 되는데 요만큼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그러시지 말라는 의미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찍는 겁니다 그래야 이 경마가 참 고약하잖아요 그죠 돈 따먹기 힘들죠 이런 고약한 경마라는 놈한테 조금이라도 덜 잃고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면 제 방송 꼭 챙겨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잊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좀 있다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30분 조철스타일 힐링 라이브 방송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이따 오후 8시 반에 라이브 방송에서 또 못다한 얘기 마저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